안녕하십니까 고대의대 신장래과 안신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어큐키드니 인절입니다. 전반적인 강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AKI의 진단과 리스크 팩터 원인들을 살펴보고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 주로 레나 리프레스먼트 테라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KI는 수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서 신기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동반되는 여러 임상적인 증상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AKI가 유발되기 때문에 원인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치료와 아웃컴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KI의 정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럼 크레아틴이 48시간 이내 0.3 이상 상승하거나 베이스라인 기저 질환에 비해서 1.5배 이상 상승하는 경우를 우리가 AKI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는 유린 아웃풋이 6시간 동안 아워당 케이지당 0.5cc 이하로 유린 아웃풋이 감소가 될 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KI가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 AKI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시빌리티를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크레아틴 상승 정도에 따라서 또는 유린 아웃풋이 감소되는 정도에 따라서 스테이지 1, 2, 3로 나누고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스테이지 1보다는 2가 2보다는 3가 예우가 더 안 좋기 때문에 중증도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AKI는 주로 CKD가 언덜라인하게 있었던 환자에서 또는 LV 펑션이 감소되어 있는 환자 75세 이상의 고령,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 또는 볼륨 디프리션이 동반된 환자거나 아네미아, 캔서 또는 여성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환자들이 하트나 롱 또는 큰 베슬의 그런 수술을 받은 메이저 서저리를 받은 환자에서 또는 섹시스나 샥, 또는 세비어 번을 입은 환자 멀티플 트라우마나 뇌프로톡식한 약재를 여러 번 노출받았던 환자 등에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환자 팩터나 또는 환자가 처하는 이러한 컨디션에 의해서 AKI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KI의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프리레날 또는 포스트레날 그리고 인트린직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인트린직 타입은 다시 데미지가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튜블과 글로움, 인터스티셜, 바스큘라 데미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레날 AKI의 원인으로는 실제로 볼륨이 부족한 경우 또는 하트 펑션이 감소돼서 카디아가 아웃풋이 감소하면서 키드니로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되는 경우 또는 시스테믹 바소 딜라테이션이 동반되면서 키드니로 플로우가 감소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프리레날 AKI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 인트린직 타입의 AKI는 튜블과 글로움, 인터스티셜, 바스큘라의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튜블은 이스케미 컨디션에 동반됐을 때 또는 네프로톡식한 에이전트에 노출됐을 때 튜블라 데미지가 주로 발생하고 글로움의 데미지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글로멜로르 네프라이티스와 같은 이런 질환이 동반됐을 때 잘 나타날 수가 있으며 인터스티슘은 약제나 임팩션에 의해서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가 동반됐을 때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바스큘라도 바스큘라이티스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 질환이 동반됐을 때 AKI를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레날 AKI는 익스트라레날 업스트럭션 또는 인트라레날 업스트럭션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AKI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ICU 페이션트에서 크리티컬이 페이션트에서 AKI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첫 번째가 셉시스, 두 번째가 하이포블레미아, 세 번째가 드럭 릴레이티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약제 유발 AKI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약물을 투여할 때 환자의 신기능에 잘 맞춰서 도주를 조절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하겠고 특히 약제 유발 AKI 중에서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AKI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AK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AKI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에 노출된 이후에 신기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상적으로는 환자의 하스피탈 스테이, 입원 기간을 늘리고 언더라인 CKD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ESR로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투석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 따라서 모탈리티와 또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런 임상적인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AKI가 잘 생길 수 있는 환자들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아셔야 되겠는데요. 언더라인하게 CKD가 있는 환자, 또는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가 부족한 경우 엔세이드나 이런 네프로톡시카드 에이전트를 컨트라스트에 노출될 당시에 같이 투여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베인보다는 아떼리로 컨트라스트가 노출이 되면서 이런 아떼리아 프로시저를 받은 경우 한 번보다는 여러 번 노출된 경우 또는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자체가 하이퍼 오스몰라 에이전트를 사용한 경우에 컨트라스트 인듀스트 AKI가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환자가 컨트라스트를 사용한 검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검사 최소 24시간 전에 투여하는 약제 중에 네프로톡식한 에이전트가 있다면 단기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자체를 로우 오스몰라틸과 낮은 또는 아이소 오스몰라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KD가 있는 신기능에 저하된 환자에서 또는 AK와 동반된 환자에서는 컨트라스트 사용한 검사 또는 프로시저가 불가피하다면 컨트라스트 노출 전에 아이소토닉한 플루이드를 투여함으로써 CIN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워당 케이지당 ACC의 속도로 시술 전 후 약 12시간 동안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시술 전 후 단기간에 볼루스로 아이소토닉 플루이드를 투여함으로써 우리가 CIN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이소토닉 플루이드를 투여할 때 기존에 노말셀라인 이외에 바이카보네이트가 믹스된 솔루션을 투여하는 경우 또는 엔아세틸 시스테인을 투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런 바이카보네이트 믹스된 플루이드나 엔아세틸 시스테인을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CIN 프로플라시스에 큰 효과가 없다고 최근에 연구가 발표가 되었고 따라서 현재는 노말셀라인을 투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노출 이후에 투석을 하는 것이 CIN 프로플라시스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오히려 이런 불필요한 투석을 함으로써 그에 따른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을 CIN 예방을 위해서 컨트라스트 노출 후에 투석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 노출 전후 아이소토닉 플루이드 노말셀라인을 투여하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CIN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저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AK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AK가 발생할 리스크가 높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만나게 되면 네프로톡식한 에이전트는 가능한 한 중단을 하고 환자의 볼륨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볼레믹한 스테이터스가 유지가 되도록 매니지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해모 다이나믹 모니터링과 세럼 크리아티닉과 유리나 붓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신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되지 않도록 혈당 조절, 언더라인 당뇨가 있다면 혈당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또 가능한 한 이런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사용한 검사나 시술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치료,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1에 AKI가 발생을 했다면 인베시브한 치료, 검사 또는 넌인베시브한 검사를 모두 동원해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지 2 이상의 AKI로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레나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가 필요하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DO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AKI가 발생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환자에게 해야 하는 치료와 하지 말아야 되는 치료를 간단하게 그런 요약 정리를 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표로 제시를 하였으니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AKI가 계속 진행이 돼서 우리가 레나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현재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언제 레나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작 시점에 대한 컨센서스가 최근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모든 가이드라인 KD고나 나이스 가이드라인 또는 프렌치에서 발표한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공의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 것은 라이프 스레트닝 상황, 플루이드 오버로드나 일렉트로 임발란스 또는 엑시드 베이스 임발란스가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레나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를 고려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만약에 환자의 여러 가지 컨디션을 봐서 우리가 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AKI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그러면서 전신 상태가 안 좋을 것이 예측이 되는 환자라면 우리가 그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RRT를 고려할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싱글 BUN이나 어떤 크레아틴 상승만 가지고 우리가 RRT의 시작 시점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클리니컬 컨디션을 고려해서 RRT를 시작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프렌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Early RRT와 Rate RRT를 구분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Early RRT의 경우에는 KD고 진단 기준으로 스테이지 2 이상의 AKI가 발생했을 때 또는 AKI가 발생한 지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RRT를 시작하는 것을 Early RRT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Rate Initiation RRT는 AKI가 발생하고 48시간 지나서 또는 KD고 진단 기준으로 스테이지 3 이상의 AKI가 발생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런 Life Threatening한 컨디션 Electro-Imbalance나 Volume Overload, Exit-Base-Imbalance가 동반된 경우에 RRT를 시작하는 것을 Rate Initiation이라고 따로 정의를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Early Initiation이 좋으냐, Rate Initiation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있었고 아직 그 결정이, 그러니까 Early가 더 좋다, Rate가 더 좋다에 대해서는 컨트롤버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은 환자가 언더랑의 섭시스나 멀티호감 페일러 등을 입어서 이런 디지스 버든이 많고 그로 인해서 메타볼릭 니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우리가 RRT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볼륨 오버로드에 의해서 볼륨 오버로드가 점점 진행되는 상황 또는 특히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반응하지 않는 리프렉토리한 볼륨 오버로드가 동반되어 있거나 또는 환자가 데일리 인테이크, 인풋이 많은 경우에 AKI가 동반되어 있는데 데일리 인풋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계속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RRT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이런 헤파틱 페일러나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 또는 그 외에 멀티호감 페일러와 동반돼서 하이포텐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샥이 동반되는,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에 우리가 RRT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그 외에도 세레브라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우리가 RRT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지즈 버든, 또 그에 따른 솔루트 오버로드 환자에게 동반된 그리고 볼륨 오버로드가 있을 때 키드니 펑션이 이것을 잘 핸들링할 수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겠지만 키드니 펑션이 저하되서 이러한 메타볼릭 디멘드를 핸들링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한 차이만큼 갭이 발생하겠고 이 갭으로 인해서 환자의 예후가, 컨디션이, 임상적인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된다면 우리가 RRT를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RRT를 시작해야 된다,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떠한 싱글 마커나 바이오 마커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처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RRT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RT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모달리티는 다음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미턴트 HD나 CRRT, 슬레드, 페리토니아 다일라시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겠고 AKI 컨디션에서는 우리가 인터미턴트 HD나 CRRT, 슬레드 세 가지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CRRT나 슬레드는 해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솔로트나 볼륨 오버로드를 천천히 컨티뉴어스하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해모다이나믹한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제일 낮고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지만 CRRT의 경우에는 24시간 투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인모빌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단점과 그리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 또는 고비용 등의 단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인터미턴트 HD는 통상적인 투석시간 4시간에 걸쳐서 이런 솔로트나 볼륨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규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단시간에 제거가 되기 때문에 혈압이 저하되거나 다른 디스이킬리브리움 신드롬이 동반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미턴트 HD는 시간당 단시간을 교정하기 때문에 시간당 클리어런스는 높지만 전반적인 24시간 총 클리어런스를 고려했을 때는 낮은 편이고 슬레드와 CRRT로 갈수록 천천히 시간을 나눠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당 클리어런스는 낮지만 전체 24시간의 클리어런스는 점점 높겠고 플루이드나 솔루트의 그런 플럭추에이션을 보시면 인터미턴트 HD에서 CRRT로 갈수록 좀 더 완만하게 스테이블하게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한 환자에서 좀 더 적합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RRT를 고려해야 되는 환자에서 우리가 이제 RRT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RRT를 모덜리티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 바스큘라 억세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한테 고려해 볼 수 있는 바스큘라 억세스 사이트는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가 이제 불가능할 때는 양쪽의 피모라 베인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카테터를 통해서 투석을 이제 유지하는 동안 혈관이 클럿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혈류 클럿이 되지 않도록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실제로 시스테믹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하기도 하고 또는 로컬하게 투여할 수 있는 서킷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푸탄과 같은 이런 이제 리저널 안티코아귤레이션을 고려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이트 레이트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바스큘라 억세스는 라이트 인터널 주글라 양쪽 피모랄이 제일 적합하겠고 보스 서브 클라비안이나 레프트 인터널 주글라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CRRT의 기계를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이알라이시스 모델리티나 카테터를 이제 고려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CRRT를 결정하게 CRRT로 결정을 하게 되면 IC에 있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와서 환자한테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CRRT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런 솔루션 백들이 걸려져 있고 이런 그런 다이알리세이트 솔루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펌프와 블러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펌프 그리고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보시면 단면이 이렇게 안 이렇게 보여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 수많은 파이버 안쪽으로 블러드가 흐르고 바깥쪽으로 다이알라이시스 에이트가 흐르는데 서로 옆방향을 흐르면서 이제 수분과 용질 솔루트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CRRT에서 수분과 용질을 제거하는 기저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울탈필트레이션과 디퓨전 컨벡션, 어두접션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제거가 되는데 이 중에 울탈필트레이션은 수분이 제거되는 방법이 되겠고 디퓨전과 컨벡션, 어두접션은 솔루트가 제거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주로 디퓨전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분자량이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는 컨벡션에 의해서 그리고 분자량의 큰 물질들은 주로 어두접션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CRRT의 모식도를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인데요 환자의 몸에서 블러드가 나오면 블러드 펌프를 지나서 필터를 통해서 쭉 순환을 하고 다시 환자에게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때 투석을 이루어진 투석액 다이알리세이트는 펌프를 통해서 환자의 블러드 플로우와 반대 방향으로 필터를 통해서 지나가고 지나가는 블러드 플로우와 다이알리세이트의 플로우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서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과 디퓨전 컨벡션이 이루어지면서 이플루언트 플로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는 이러한 필터 전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필터가 지나고 리턴되는 환자의 혈액의 포스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많이 연결하는 세팅은 프리 필터 전에 연결하는 프리 리플레이스먼트 솔루션으로 연결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환자한테 투여하는 솔루션은 우리가 해모졸 B제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해모졸 B제로는 A와 B 두 컴파트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A의 조성과 B의 조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한테 CRRT를 적용하게 되면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던 컴파트먼트를 가운데를 따서 믹싱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믹싱 후에 최종적으로의 농도는 바이카보네이트와 칼슘, 소디움, 클로라이드, 락테이트가 이 정도의 함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타슘이나 포스포로스와 또는 유리객시드와 같은 인자들은 없기 때문에 CRRT를 오래 할수록 포스포로스나 포타슘, 유리객시드와 같은 것들은 이제 점점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CRRT를 오래 하게 되면 하이포칼레미아, 하이포포스포테미아와 같은 일렉트로 임발란스가 이제 새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박스터와 FMC 각각 회사에서는 이러한 포스포로스와 포타슘이 믹스되어 있는 솔루션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폭실리움이나 멀티빅 4K와 같은 이러한 포스포로스, 포타슘이나 포스포로스가 같이 믹스되어 있는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CRRT 초창기에는 해모졸, 비제로를 사용하겠지만 후루, 그러니까 점점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폭실리움이나 멀티빅 4K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하이포칼레미아나 하이포포스포테미아와 같은 일렉트로 임발란스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 클리어런스가 되겠습니다. 환자한테 어느 정도의 클리어런스로 투석을 유지하는 것이, CRRT를 적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높은 클리어런스가 높을수록 환자의 서바이벌이 향상되는지에 대한 에비던스는 아직 없습니다. 대신 적어도 최소 35ml per kg, 그러니까 아워당 35ml per kg 이상의 클리어런스가 환자한테 이제 처방이 됐을 때 실제로 환자한테 이펙티브하게 도달되는 클리어런스는 아워당 kg당 25ml 이상이 되겠고 이러한 경우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현재는 아워당 kg당 25ml 이상의 클리어런스가 도달이 되도록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클리어런스 처방 도전은 이펙티브 볼륨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이펙티브 볼륨은 다이알리세이트 플로우와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 그리고 페이션트 리무버를 모두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이알리세이트 플로우는 주로 디퓨전을 담당하고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는 컨벡션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고 다이알리세이트 디퓨전과 컨벡션은 주로 1대1로 우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펙티브 볼륨을 기준으로 클리어런스를 처방하고 그래서 다이알리세이트 플로우와 리플레이스먼트 솔루션의 플로우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PVP는 프리 블러드 펌프 플로우가 되겠는데 박스터 기계에서는 이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 FMC 기계에서는 PVP를 세팅할 수 없기 때문에 PVP는 기계에 따라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페이션트 리무벌은 토탈 IO, 그 환자한테서 맞추고자 하는 토탈 IO 목표에 따라서 아워당 이 환자의 수분 제거률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주로 이 프론트 볼륨을 다이알리세이트와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로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1대1로 부분을 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CRRT가 이런 만능이냐 그렇지 않고 CRRT를 하면서도 동시에 동반될 수 있는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퍼볼레미아나 마이오카디아 디스펑션 또는 카디아 아레스미아 등을 유발할 수 있겠고 역시 이아트로제닉한 엑시트 베이스 디스오더나 일렉트로 임발란스 디스오더 또는 헤모리지 컴플리케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겠고 또 CRRT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드럭의 클리어런스가 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카테터 삽입과 관련돼서 블리딩이나 뉴모소락스, 헤모소락스와 같은 프로시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겠고 또 필터의 수명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필터가 자주 막히게 되면 그러면서 그 필터가 막히면서 동반될 수 있는 블러드 로스나 또는 비용의 발생 등이 생길 수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CRRT를 지속하게 되면 환자의 체온이 감소되기 때문에 하이퍼서미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에어 엠블리즘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안티바이틱스 도지와 관련된 것인데 CRRT 하는 환자에서 항생제의 도지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항생제 투여했을 때 그 항생제 PKPD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가 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 플루언트 볼륨으로 기준으로 이런 클리어런스를 우리가 예상이 되는 환자에서 각각의 항생제는 이러한 도지로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카시이나 키놀론 또는 이런 아지트리오나미나 리네졸리드와 같은 항생제를 투여할 때 환자의 클리어런스를 고려해서 투여 도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또 더 많이 흔하게 쓰는 타조신이나 이런 3세대 세파 계열,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역시 클리어런스를 고려해서 도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RIT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환자의 신기능에 회복이 된다면 그래서 다이어리틱스 치료 없이 환자의 유린 볼륨이 하루에 400 내지는 500 이상 유지가 된다면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클리어런스를 계산을 하고 클리어런스가 클리어런스에 따라서 CRIT 또는 RIT를 중단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클리어런스가 20 이상 유지가 될 때 우리가 RIT를 중단해 볼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10이 이하면 RIT를 계속해야 되고 20과 10이 사이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